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상식은 모두 마치고요 이번에 시민가수상 남녀 이수정씨와 최영철씨 무대 이수정씨의 정주고 맘주고 최영철씨의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박수 너무 나를 사랑해줘 너무 나를 사랑해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영철씨 사랑이 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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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선생연구 연구 다시 한번 저희한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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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살이나 인생 살이나 고춘한 매운 너베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